아이고, 맛있는 갈비 먹고 이렇게 물놀이하면 얼마나 행복해요. 무서워, 무서워. 아, 우리 벚꽃 가려고? 여기 중간에 통과해야 돼. 무서워? 너 못하면 매년 너를 보고 겁쟁이라고 생각해. 봐봐, 웃잖아. 이거 비우는 거야, 지금. 아, 몸에... 저 팬티에서 기운을 지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엉덩이 꼭 닦아야 되나? 가자! 약간 먹었어. 파이팅! 우리 유리엄, 과연 폭포수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? 형 봐봐, 형 봐봐, 형 봐봐! 오, 간다! 오! 유리엄! 살짝 기켜봐야겠죠? 오, 간다! 간다!